오예!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에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 클리올링 유언네임 3D 주인공이 10대 때 피자 가게에서 알바를 했는데 알바 마지막 날 어느 아이를 봤는데 그 아이가 실종이 됐다고 해요. 마지막 목격자가 주인공이었던 거죠. 두 명을 벗기 위해서 그 식당을 다시 찾아가는 내용의 스토리라고 해요. 뭔가 좀 독특하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차에서 내렸어. 비가 오네? 운치 있게? 이게 내 차야? 주황색이네? 어허 오마이 이거 뭐죠? 폭시 머리 같은데? 폭시 머리가 왜 여기 떨어져 있어? 좀 탄 것 같아요. 누구냐? 아무도 없는데 왜 나한테 말하냐? 어 여기가 입구인가 보다. 프레디 파즈베어 엔터테인먼트 입구인가 봐. 식당 입구? 문이네? 들어가 볼까요? 잠겼을 때 근처에 뭔가 열쇠를 숨겨놨다는 것 같은데 여기 있나? 아하하하 쓰레기통 뒤에 아주 대빵 크게 딱 붙여놨네? 자석인가 봐. 열쇠가 자석인가 봐. 붙었어. 찾기 편하게 빚도 내주고. 센스 있으셔. 들어가 보자고요. 여기는 뭔가 주방 같아요. 쓰레기통이 이렇게 있고 드럼 세탁기도 있네. 피자 진열대 같은데 피자는 안 보이고요. 오래됐으니까 피자는 다 치웠겠지. 썩으니까. 나가 볼까요? 오 여기서 음식을 만들어서 여기로 제공하는 여기가 여기가 메인 식당이네요. 지금 고장나서 고치고 있는 중이에요. 커텐. 어? 들어갈 수 있네? 오! 폭시! 니 가면 바깥에 떨어져 있던데? 너 왜 여기 있니? 허벅지에 비해 종아리가 굉장히 얇다. 이빨은 여전히 누렇구나. 폭시. 굉장히 오래돼서 누더기 느낌이 나요? 생각보다 말랐는데? 어? 가메가 새로운데? 이렇게 보니까요? 퀄리티가 좋은 편은 아닌데 리얼리티함이 살아있어요. 이건 뭐지? 웬 벤치가 여기 이렇게 떨어져 있지? 어? 어? 뭔가 주워져야 아이템? 여기서 뭔가 일이 일어났다는 얘긴데? 오! 볼룬! 하하하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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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왜 이렇게 무섭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네? 볼룬보이? CCTV로만 보다가 또 돌아다니기가 또 색다른 기분? 내가 기타를 버렸어. 너의 생명줄 같은 기타 아니었어? 어? 뒤에도 뭔가 길이 있어요. 왼쪽이 있고 오른쪽도 있고 오오오오오오오 써까쓰 베이비! 어디 쳐다보니? 여기 뭐 있니? 어? 눈돌아 봐겠어. 눈 안아 seper? 써까쓰? 여기는 창고 같아요 창고 애니메토링스를 보관하는 곳이지 스프링 보니? 여기 다 있네? 근데 가운데 배가 지금 뚫려있어 이 스프링 보니 안에 지금 퍼플 가이가 없는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 지금 퍼플 가이가 죽지는 않았단 얘긴데 어? 잠겼네요 여기는 뭐지? 와 공간이 굉장히 넓다 뭔가 책장 같은데 아무것도 진열되어 있지 않아요? 오케이 오케이 잘 만들었다 어 또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색다른 느낌 어 왜 움직인 것 같은데? 아닌가? 움직인 거 아닌가요? 어 깜짝 깜짝 놀라서 근데 여기 한번 가볼까? 그냥 간판이에요 피자 만드는 간판 여긴 뭘까? 어 여기도 뭐 만드는 데 같은데? 어 여기 내가 왔던 데지? 내가 여기서 왔었어요 그래 그럼 이번에는 화장실로 가보죠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들어가볼까? 이쪽에는 걸스룸 걸스룸? 여자 화장실 뭐 열리거나 그런 건 없어 깨끗한데? 보이 남자 화장실 오마이 뭐야 이거? 다리? 어? 오 스프링보니? 어? 발바닥에 무정 걸렸니? 뭐 이렇게 발바닥에 발이 파였니? 간지럽니? 얘도 배는 뚫렸네? 눈도 없고 오마이갓 스프링보니도 여기 죽었어 그럼 일단 내가 안 가봤던 데가 뭔가 키를 하나 가지고 잠겨있던 문 그 문이 하나 지금 못 가봤는데? 그 문을 한번 가봐야겠는데? 그 문이 어디 있을까? 아 여기 오피스 뭔가 아까 오피스에서 열쇠를 가져오라고 그랬거든요 오? 뭐야 이건? 청소도구야? 청소도구가 목이 얇아요? 바늘이야 바늘? 애니미터로닉스 이쑤시개 같은데? 굉장히 손잡이가 얇은데? 어? 어? 뭔가 열쇠가 있고요? 아 여기가 경비실인가 보다 어? CCTV에 프레디가 나왔는데? 여기 커텐 있어놨 커텐에 프레디 그리고 식당에는 아무것도 없고 나머지 두개는 동작을 하고 있지 않아 여기는 선풍기 선풍기는 항상 있어야 돼 냄새나 하면 해고당하니까 좋아서 열쇠를 얻고 그럼 아까 잠겨있던 그곳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세이프룸 시계는 지금 12시 20분 현재 4시간은 아니에요 아직 그러면 내가 몇시간을 버텨야 되는거야? 새벽 6시까지 5시간은 버텨야되네? 최소? 어? 뭔가 금고가 있어요? 여기가 금고룸이라가지고 세이프룸이구나 어? 이거는 퍼플 상자 아닌가? 퍼플 상자 같은데? 퍼플 나오는거 아니야? 안 나오네? 다행히 갑툭은 없어 열쇠를 얻었으니까 열리지 않았던 그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왓 더 헬? 뭐야? 헐 보니 나왔어 움직여 보니? 뭐해? 뭐하고 있어? 청소중이야? 청소중이야 아니면 이쑤시기로 이빨 쑤시려고 어? 이에 뭐 꼈어? 피자 먹고 지금 이빨 사이에 꼈지 지금 이건 청소도구가 아닌데? 이쑤시기인데? 왜 갑자기 청소를 하고 그래? 와 근데 이렇게 보니까 따르다 맨날 갑툭할 때만 보고 저 퀄리티로 보다가 이렇게 리얼리티하게 움직이는 거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오 되게 잘 만들었다 기도 움직여 진짜 로봇 같아 입 움직이고 눈덩자도 움직이고 그럼 얘랑 아까 있었던 그 프레디 프레디는 어디 갔니? 아까 CCTV에 프레디도 나왔는데? 이쪽 아니었냐? 프레디? 프레디 어이 깜짝이야 프레디 놀랬잖아 너 아까 나왔었는데 왜 다시 여기 들어와 있어? 버니가 나와있고? 버니 청소시키고 너 지금 여기 들어온 거지 아까 홀에 나와서 버니 여기 청소해 하고 시켜놓고 넌 여기 들어와서 지금 쉬고 있는 거 아니야? 마이크 어디 갔어 마이크? 마이크 없이 노래 부르려고? 뭐가 풀텐데? 한번 나가서 다시 한번 좀 돌아 봅시다 뭔가 지금 사건이 바뀌었어요? 시점이? 화장실 가볼까? 화장실 스프링본이 있던데? 이쪽 있었지? 어 스프링본이 그대로 있네? 오마이? 어? 머리가 빠졌어 어? 어? 머리가 빠졌어 무슨 일 있었던 거야 그 사이에 어? 잠깐만 그럼 여기 화장실에 뭐가 있을까? 여기도 뭔가 일어난 거 아니야? 어 여기는 없네? 좋아 나가보자구요 폭시! 폭시 한번 보자 어메? 너도 앞에 나와 있니? 아까 불명이 여기 있었는데? 얘들이 조금 조금씩 움직이네요? 살아있어! 나 잡아먹는 거 아니지? 얘들아? 나 맛없어! 나 찔겨! 좋아요 그러면 화장실도 갖고 애국이도 다 가봤어 그렇다면 어 여기 한번 가볼까? 여기 아까 나가던 길이 뭐야! 치카스! 뭐하고 있어 치카 어? 어 뭐야 그거 후라이팬 들고 야구 연습해? 스윙 연습하는 거야? 4번 타자야? 뭐 이렇게 화가 났어? 뭐 이렇게 화가 났어? 후라이팬 들고 어 누가 후라이 시킨 거 아니야? 계란 후라이 시켰구나 누가 그치? 너가 치킨인데 어 동족끼리 그치? 에이 때려쳐! 내가 치킨인데 계란 후라이를 놔보고 하라고? 아우 열받아 치카는 여자죠?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왜 나한테 계란 후라이를 시켜? 어 얘 발은 진짜 닭이네? 닭발이네? 엄청 디테일하다 잘 만들었다 아이 아이섀도우도 했네? 알았어 안나와 이렇게 치카 어 킬 열심히 맡고 있어 좋아요 그러면 내가 오피스에서 킬을 얻었기 때문에 아까 열리지 않았던 그 문을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청소 열심히 하고 있니 보니? 농땡이까지 말고 열심히 해 여기로 가서 짠 브래디 하이 그러면 서커스 베이비는 얘는 아예 또 눈을 이쪽으로 째려보고 있어요 얘는 그대로 있네 얘네들은 그럼 저기 빛나는 곳으로 가봅시다 여기 또 뭔가 바뀌어져 있나 여기는 바뀐 게 없어 그래 이제 장기문 한번 열어보자구요 This is the place 음? 좀 피곤해 보이는데? 쥐뼈가? 여기도 뭔가 창고 같아요. 장비 창고. 오마이 또 있네? 뼈다구? 얘 앉아있네 얘는? 짬밥이 좀 되나본데? 쟤보다? 좋은 자리에 앉았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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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등됐니? 어휴 이제 앉아있는 것도 피곤해서 그냥 들어 놓아 자네 그냥? 아유 팔자 좋아 아주. 뼈다구가 상팔자네? 이건 뭐죠? 상호작용? 오! 아 판넬을 치우네요. 우와 통로 있어 통로. 대박 들어가 볼까요? 와 진짜 잘 만들었는데? 갓겜인데요 갓겜? 프레디 인형 같은데? 눈이, 눈이 없어. 어? 눈이 없어요. 어? 프레디 플러쉬 인형이래요? 어? 사라졌어. 가볼까요? 뭐지? 이거 전기줄인데? 담요. charismatic 아아아아 거미줄이었어 이게? 거미줄이 철사인줄? 어메? 대빵커 프레디 인형 머리 어? 저게는? 보니! 왜 턱이 돌아갔어? 턱도리야? 턱이 돌아갔네? 두개 다 폐기 처벌이 됐나본디? 뭔가 또 가는길이 있다? 뭔가 다락방 같은게 있나봐요 어? 들어가기? 우와 다락방 뭔가 이상한 안개 같은게 껴있고 의자? 저기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뭐야 에이츠! 에이츠! 아니 주인공은 뭐 아까부터 쪼갈쪼갈거리면서 기침하고 있어 어? 로봇 있는데? 이? 에너든가? 어? 에너드같이 생겼는데? 팔 에너드같아 에너드 그저 이렇게 생기는데 에너드 나 맛없다고 나 맛없어 질기다고 여긴 대빵 크다 오리가 오리가 하늘 쳐다보고 있는데? 여긴 뭐지? 여기 뭔가 자레오들 같은거를 여기다 올려놓은거 같은데 뭔가 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거같이 느낌이 어? 저기 뭐 가는길이 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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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헤헤헤 헤헤 헤 헤 하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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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vomit is hard to distinguish from the blood, but the chunks of stuff in it isn't moving. A helpful indicator. I didn't want to be blamed like this. But god.... Good lord. The boy's frail little hands are just fanging, not touching the floor. The stench is horrible, but you find yourself tearing up for other reasons. istinguish from the blood but the chunks of stuff isn't moving. a helpful indicator. I didn't want you to play like this. Oh my god, good lord. The boys' frail little hands are just fending, not touching the floor. The stench is horrible but you find yourself tearing up for other reasons. No killer, just the worst kind of accident. 그럼, 매우 이상한 드론은 갑자기 음색한 드론이 익숙해져서 그'dipp으로 도망가되게 될거에요 자, 그는 분의 반전의 검은색을 assembled 그리고, 뉴리와 여행을 열고, 여기서 뱉은 연지에 따라가기 때문이죠 SãoAR.. 틈 acordo!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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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으아아아... 아... 사라졌어! 오 마이 갓 갓게임인데 잘 만들었는데요 깜짝 놀랬네 이런 내용이 있을 줄은 나가볼까요 깜짝이야 지금 진지해졌다고 오리야 놀래지마 놀래키지마 애노드 내 가죽을 벗기지 않겠지 어 피가 일루 향하고 있는데 어 그래 이걸 치워 치워서 피 따라가야 돼요 피 여기 있다 피 피가 여기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나 쇠소리가 나요 뭔가 드릴로 뭔가 뚫는 소리 같은데 나가볼까 아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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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궁금해지려고 했는데 와 근데 잘 만들었어요 깜짝 놀랬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구경만 하다가 끝날 줄 알았는데 막판에 관전 정확하진 않지만 뭔가 피자 가게에 있었던 그 살인사건 살인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좀 있었습니다 클리어링 유어 네임 3D였어요 블레이드 위바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출주위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